안녕하세요. 고신대 복근병원 신장뇌과 신호식입니다. 일본 논문읽기 오늘은 UTI 예방에 있어서 크림베리에 대해서 크림베리에 대한 코크란 리뷰를 보시겠습니다. 배양검사에서 양성인 증상이 있는 UTI 여성, 그리고 소아에서 증상이 있으면서 배양검사의 양성인 UTI, 그리고 인터벤션으로 인한 UTI에서 세프트브란 환자에서 증상이 있고, 그 다음 크림베리 양성인 UTI에서는 크림베리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고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레드 엠팅 프로블룸이 있는 환자라든지 프로그먼트 근간 임산부에서는 크림베리 효과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UTI 예방에 있어서 소아나 그리고 성인에 있어서 재발성 여성 환자들에 있어서 크림베리에 일부 효과가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